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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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송종철 팀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기획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 공개소프트웨어 R&D 과제 현황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지원됐으면 좋겠다 라는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하고 관련 규정 공개소프트웨어 R&D 과제 현황 그리고 저희가 올해 만든 공개소프트웨어 R&D 실무수행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개소프트웨어 R&D 과제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우선 마스크 좀 버려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그러면 요새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GPT3 거대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학교에서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쪽이 핫하게 지금 계속 학습되고 있고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을 보면 시장 현황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에 이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전 산업을 보면 현재 소프트웨어가 안 쓰이는 분야가 없습니다. 올해 그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기존에 소프트웨어 인력 하면은 대부분이 뭐 소프트웨어 회사 또는 금융권 이쪽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뭐 작년하고 올해 조사를 해봤더니 전 산업에 골고루 소프트웨어 인력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 자체를 보더라도 그렇고 저희가 산업을 보더라도 요새는 소프트웨어 얘기를 안 하면 뭐 이렇게 좀 발전하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오픈소스에 대한 트렌드가 핫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물론 글로벌 오픈소스죠. 이걸 활용해서 솔루션을 만들거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한 90% 이상이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좀 발빠른 기업들은 이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뭐 기술에 대한 선두권을 유지한다든가 시장을 먼저 탈환한다든가 이런 데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기반에 깔려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요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현대 자동차 광고를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시면 전에는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다 NG 성능이 어떻게 올라갔다 또는 편의장치 또는 안전장치가 어떻게 좋아졌다 이런 광고였는데 올해 보시면은 소프트웨어를 차하고 접목시켜서 광고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도 있을텐데 여기 포티투투다시라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하면서 현대 자동차 그룹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재배치하겠다고 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현대만의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팀이 이제 자율주행 분야도 맡고 있어서 글로벌 회사들을 좀 살펴보면요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벤츠 뭐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집중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칩이 뭐 NPU 뭐 이런 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200개 정도 되는데 테슬라가 그걸 4개로 통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작업을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들이 뒤지지는 않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팀 쪽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소프트웨어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AI 빅데이터 얘기만 하셔서 그거 말고도 소프트웨어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팀에서는 빅데이터하고 AI 쪽은 R&D 기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AI 기획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저들을 뺀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저희 쪽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그 양자 소프트웨어 쪽이 요새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양자 정보화죠. 그쪽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주 쪽이 요새 민간 시장이 열리면서 뉴스페이스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그다음에 거대 모델 나오면서 고효율 컴퓨팅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기획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과제로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전부 다 공개 소프트웨어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는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그러면 제가 교수님들하고 기업체 대표님들하고 면담을 하거나 간담회를 하면 제일 먼저 꺼내는 얘기가 이 라이센스 얘기세요. 이 라이센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어 상품화해서 공개 소프트를 이용해서 상품화하고 싶고 또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R&D를 하고 싶은데 상품화하거나 기술 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좀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오픈소스에 어 순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안드로이노트나 뭐 텐서플로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거나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특정 DBMS 사의 독주체제에 대해서 뭐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그런 솔루션을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 과기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고민하는 부분이 어 신산업을 육성하거나 글로벌 공급망 대응 차원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뭔가 이용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 공감대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어 어 저희가 이제 그 R&D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는 근거는 소프트웨어 지능법 제25조입니다. 25조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공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로 배포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관리 규정에 보면 공개 소프트웨어의 특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로 배포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만들어 놨고요. 뭐 평가도 뭐 그거에 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술료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과제는 아니고요. 어 과기정통부에서 어 이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는 기술료를 면제해줘도 돼요. 라고 승인을 해주시면 그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리 규정에서도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선택을 좀 신중해야 된다. 라고 관련 규정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어 저희 팀에서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원천 기술 개발이라는 어 프로그램 사업을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에 만들어졌고요. 어 1년에 한 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억을 저희가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어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 쪽 뺀 부분이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에 이제 처음 공개 소프트웨어 R&D를 시작했거든요. 이때는 대학교 과제 두 개 정도 한 뭐 한 3% 정도 되는 과제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어 한 97개 과제 한 71% 정도 되는 이거는 이제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저희 원 전체는 아닙니다. 어 이 정도로 좀 확대가 됐고요.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교수님과 기업체 또 애트리에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과제 말고도 저희 팀에서 자율주행 예타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 어 그 사업에서도 현재 어 21년도에 시작했고 내년까지 나가는 과제 23개의 과제 전체 다가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도록 저희가 공고를 드렸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내역 사업에서 좀 살펴보면 뭐 100%인 뭐 과제 수는 적지만 100%인 과제들이 많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응용 기반 쪽은 어 기업체에서 많이 들어와서 R&D를 하시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들은 어 될 수 있으면 공개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기업의 영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그런 뭐 판단되면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나이파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거 갖고는 어 연구 현장에 접목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좀 이렇게 다이제스트 시킨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21년도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작년 말 올해 초에 해서 어 뭐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간담회 하면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간담회 하면 여기 4개 나와 있는게 이제 주요 내용이거든요. 어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은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어 소스 공개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전 그 뭐 어떤 라이센스를 써야 되나요?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나요? 뭐 이런게 이제 좀 큰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사선으로 엮어보면 하나는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실무자 차원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뭐 소스 코드는 어떻게 공개하나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연구 수행자들의 몫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거는 이제 책임자가 좀 결정해야 되는, 의사결정해야 되는 단위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두 권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연구 계획 단계, 하나는 연구 수행 단계. 그래서 연구 계획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R&D를 해서 어디에 쓸 거지? 상품을 만들 건가? 뭐 이런 질문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라이센스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기술 이전을 해야 된다. 연구 수행 단계에서는 초기에 만들어지는 버전을 처음서부터 커뮤니티에 오픈해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오픈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이 이유는 아무리 공개 소프트웨어로 오픈을 한다고 해도 이거를 누군가 만져주고 성장시키지 않으면 공개 소프트웨어는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시킬 수 있는 단초가 저희는 커뮤니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그냥 갖다 쓰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기술도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의견도 내고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커뮤니티나 뭐 파운데이션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좀 R&D 성격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그 기톱에다가 이 가이드라인 올려놨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저희가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1.0 버전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의견 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에 맞춰서 다음번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연구 계획 단계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다 설명드리려면 권당 한 2시간씩은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돼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연구 책임자가 궁금해 할 거 우리가 이 R&D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거야 서비스를 창출할 거야 시장을 확대할 거야 제품을 다각할 거야 여기에 맞춰서 영리 활동을 할 때에는 뭔가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라이센스 정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굳이 돈을 안 벌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재 양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든가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각 케이스에 맞춰서 저희가 도시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좀 따라가시면 사업화를 하고 사업화할 때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할 건지 그냥 개발할 건지 뭐 이거에 맞춰서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기술 이전을 한다 라는 이 빨간선을 따라가시면 사업화하거나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파란색 점선은 그냥 우리는 공개하겠다. 뭐 그럴 때 사용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기술 이전 검토 사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제가 그냥 저희는 비영리로 이 트랙을 탔어요. 파란색 트랙을 타고 소스를 공개하겠다. 라고 했지만 기술 이전을 못하냐 또는 특허를 못 내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애트리 내부에 노하우가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애트리에 있는 또 오픈소스 센터에서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대로 따라하시면 뭐 이쪽에 그냥 소스코드 공개 쪽으로 가더라도 라이센스만 잘 선택하면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 특허도 낼 수 있다. 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구 수행자 분들을 위한 건데요. R&D를 할 때 사전 준비, 분석, 검증, 확산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가 한 권의 책으로 또 묶었습니다. 뭐 체크리스트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만들 때 그냥 저희끼리 모여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애트리에 클라우드 바리스타 프로젝트를 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원들한테 실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넣었고요. 또 오픈소스 센터에 좀 자문을 받아서 또 필요한 사항들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해주시면 저희가 2.0 버전 만들 때에는 좀 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기톱에 올라가 있는 화면 캡쳐한 거고요. 이 URL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관련 1.0과 2.0의 목차들이고요. 이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 공개 소프트웨어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업체에서도 현재 활발히 갖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R&D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섀도우 IT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발자들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갖다 쓰고 책임자들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오픈소스 센터 에트리내에 센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센터로 인해서 에트리내에서 뭐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더 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 공개 소프트웨어 R&D를 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과제수 늘리는 것은 저희가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를 지정해서 내보내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늘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가 계속 살아서 발전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커뮤니티와 관련되신 분들의 열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가 좋은 점이 함께 달리기하고 이어 달리기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뭐 저희 쪽에서 쓰는 용어인데 R&D 시작할 때 산학연이 같이 시작한다 라고 하면 함께 달리기라고 하고요. 학교하고 연구소에서 원천하고 기초기술 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체에 이관한다 그러면 이어 달리기라고 합니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를 통하면 이러한 생태계가 좀 조성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트리의 오픈소스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핀란드 하시면 북유럽 국가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은 리눅스의 아버지가 거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핀란드가 소프트웨어 특히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경제 성장을 굉장히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개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러면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애트리의 오픈소스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뒤에 나오시면 제가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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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